계속 가보도록 하세요 이 길을 따라가다보면 아 저기다! 찾았어요! 저기 저거 저거 여기에 유니크 무기있어요 이게 라이플이.. 이게 스나이퍼 라이플인데 어떤게 더 좋은건지 간을 못하고있어 잠시만 예비군 저기 몇발 들어가지? 아 세발 이건가보구나 세발짜리인가보구나 예비군이 더 좋은건가보다 탄창수가 적은게 파워가 셌거든요 헤이 그냥 슈퍼무템트잖아 왜죽어 남북칸도 아니고 어 야 왜왜왜왜 어따수는거야 그치 으음 밟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밟 시스템 오픁 퓹퓹퓹퓹퓹퓹퓹퓹퓹퓹퓹퓹퓹퓹퍺퓹퓹퓁퓁퓁ь퓹퓹퓁퓁퓁퓁퓁 으흠 흠흠 아아 또 무거워 아 또 무거워 아유 무거워 여기 저기 발견해 놓고 집에 갔다올까? 너무 무거운데? 아 이게 다 가져가죠 다 고치고 뭐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가져가야죠 그리고 어 여기 맥주나 뭐 그런거 없나? 맥주 하나 있으면 맥주 하나 먹고 힘 늘려서 가면 되는데 여기 딱 스나이핑하기 좋은 자리에요 보면 딱 스나이핑하기 좋은 자리죠 여기 누카콜라 컨턴도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저기 저쪽에 이게 술 종류 먹으면 힘이 세지죠 얘네 얘 바퀴벌레 키고 키우고 있었어 크흠 얘 어 이거 보면은 얘가 어떤건지 아는데 컬러 패밀리 사본 이것도 다 모으면 켈러 패밀리 사본 이것도 다 모으면 숨겨진게 되게 많아요 어떤 편지는 또 되게 슬픈 편지도 있고 턹 턹 타트 segundos 정책 총알 των 뭐 ido 눈에 뵈는게 없는거야 오 이거 총기 또 있네? 아 저 전기공항이네 잔대가 없을까? 차이리 폭탄 오 여기 위스키 하나 있네요 위스키 하나 먹고 위스키가 힘 이 늘려주나? 지능을 마이너스 2 매력의 방사능 6 마이.. 방사능을 떨어뜨리네 이건? 야.. 그래? 수리 방사능을 떨어뜨리는군요 수고말랬네? 자 피우시 등 오! 이거 매우 어려움이야 자 피우시 Earth 다이머나 이렇게 바크 시스템이 악리베 조용해 들의 바크 시스템은 바크 시스템이 바크 시스템을 고맙 그렇게 문통으로 쏘는거야 야 플래피 아휴 주먹 딱아야겠다 손 딱아야돼 이름도있어 플러피와 지루스 줄음 애완용 바퀴벌레 예완용 바퀴벌레 야 이거 어떡하지? 벨 자르네? 나 레벨업 할 때 얼마나 남았네? 얼마 안 남았네? 레벨업 하고 와야겠다 여기 아마 이거에 그게 있을텐데 예 딸대가 계속 죽음 안 되는데 중독독독독독 으악 어어어어 와으اس 완전 맞장두 다 떨어졌더라 떨어졌겠다 어 안떨어졌다 여기 걸렸다 와아 야 빨리 이거 수리해야겠다 의상 지금 어? 별로 안달았네? 이거 좀 많이 달았을 줄 알았더만 얘랑 여기 있던 애는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아까 어설트라이플 갖고 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어디로 돌아가셨지? 에이 몰라 나중에 오도록 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 야 저게 백짜리 자물쇠 따기가 있었어야 됐다니 다음 레벨로 갈때는 자물쇠 따기를 아 나 자물쇠 따기 그 버블헤드가 저기 있는게 맞나 낙피기 버블헤드를 얻고 얻으면 음 얻으러 빨리 가야겠다 지금 느려요 지금 술 술발로 여기 빠른 이동을 한거기 때문에 아휴 느려 느릿느릿 잠만 내 버블헤드 일단 하나 더 넣어놓구요 아까 얻은거 있죠 수류탄 음 이게 뭐지 힘 인지력 지능 수리 폭발물 의학 없죠 락픽이 락픽을 얻어야 되는데 락픽 보그브레드가 어디있더라 그렇지 기억이 안나 아 일단 유니클을 어 어 스읍 SMG를 일단 쓰고 어 둘중 하나를 넣어야 되니까 주안농을 일단 넣어놓죠 면발 소총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음 음 헤비 수류탄이 뭐야? 왜이래? 하나는 뭐야 이거 아 데미지가 없는 수류탄이 어딨어 고장난 수류탄인가? 수류탄이 고장난거 같은데 암 아머가 이번엔 레인저 배틀 저걸 얻어서 꽤 커지게 했어요 자 참 아까 책 얻은거 다 먹었나? 그거 안 먹었죠? 전쟁 전책도 지금 6권 10권 모이면 가져다 팔아야지 10권 모이면 그리고 무기를 무기를 바꿔야죠 자 예비군 라이플 3발 딱 들어가 3발 굉장히 긴장하죠 파워가 어 어 놓고 나 지금 뭘 넣으려고 했지? 아 적었지 쓸 자리 없는 것들 그러거나 책들 좋아요 물 한번 먹어주고 가자 어 이게 수리 버브레드가 저기가 맞나 모르겠네 일단 가보죠 수리 아니 락픽 이쪽인가쯤에 뭐 버브레드가 하나 또 있고 한데 락픽이 맞나?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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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좀 급해서